자 보이시죠 다음은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간헐적 난방 이게 뭐냐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죠 다이어트의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고 밤 12시간 15시간 정도 단식하면 다이어트 아주 효과적 이라는 그런 최근의 보도 그 다음에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 겨울철 난방비 다이어트 를 위해서 간헐적 난방이 아주 핵심적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난방이 뭐냐 자 이제 이거는 지역 난방 지역 난방에서 적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열 효율에 대한 건데 지역 난방의 핵심은 자 이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자 우리 집이 있고 보통 개별 난방은 보일러가 이쪽에 있고 열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열이 돌게 됩니다 자 뭐 열이 이 안에서 돌다가 이제 바퀴 추워지면 열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별 난방인데 지역 난방은 다릅니다 이걸 이제 개별 난방을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역 난방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뜨거운 난방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옵니다 뜨거운 난방수가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나갑니다 자 발음 배로 했을까요 이렇게 뜨거운 난방수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다시 집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Q1이 들어가서 나갈 때 Q2가 나갑니다 나갈 때 이제 난방수가 들어왔다 난방수가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Q2 Q1 빼기 Q2 겠죠 Q2 빼기 Q1이 집 안에 남아 있는데 이 Q2 빼기 Q1을 저희가 남겨놓은 거를 잘 계산을 못하면 계량을 잘 못하면 난방비 폭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열을 내뿜고 열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갈 텐데 Q1 Q2를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정확한 난방비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역난방 시스템에서 두 가지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유량계가 있고요 유량계는 단위가 세제곱미터입니다 미터 세제곱 그래서 들어온 물과 나간 물 그래서 들어온 물의 양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혹은 나가는 물의 양만 측정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뜨거운 물이 나갔다가 뜨거운 물이 바로 나가게 되면 나간 물 양에 비례해서 뜨거운 물이 나갔기 때문에 열량은 조금 뿜어내게 되고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열량계가 있습니다 열량계는 단위가 기가 칼로리 이런 단위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열량계에 기가 칼로리 단위가 있고요 유량계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단위가 되겠죠 열량계는 뜨거운 물과 나가는 물 그러니까 먼저 유량을 측정하겠죠 유량을 측정하고 뜨거운 물의 온도와 나가는 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 곱하기 물의 양을 하면 여기 남겨진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q이꼴 cmt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죠 cm 델타 t죠 델타 t 그래서 cm은 이제 물의 양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물량 유량이 됩니다 유량 그 다음에 이게 온도차 자 열량계는 정확하게 유량 곱하기 온도차를 해서 남겨진 열량을 찾는 거고요 유량계는 온도차를 측정하는 것을 하질 않습니다 들어온 물과 나간 물의 온도차를 측정 안 하고요 그냥 유량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남방 남방비 폭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애가 유량계입니다 여기서 잘못 사용하면 남방비 폭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계량기가 유량계인지 열량계인지 알아야 될 거고요 열량계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한 열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유량계는 유량을 유량만 측정하기 때문에 델타 t가 작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7을 최대한 크게 해야지 열을 많이 남기고 열을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폭탄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러면 델타 t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하느냐 방법은 단순합니다 물을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여기에 가둡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3분 정도 물을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럼 뭐 찬물이 나가겠죠 3분 정도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멈춥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여기 갇히겠죠 그리고 1시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최대한 이 열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퍼지겠죠 집 안으로 퍼집니다 그럼 이 물이 식죠 그 다음에 다음 1시간에 또 3분 정도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물들이 또 나가고 뜨거운 물이 3분 정도 들어가서 또 갇히겠죠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다시 열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1시간 기다렸다가 또 3분 후에 또 집어넣고 자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일정한 물에 뜨거운 물을 집안에 집어넣어서 가둬넣는 것 이거를 간헐적 난방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온도를 맞춰놓고 온도가 세팅한 온도보다 낮으면 물을 계속 흘리는 방식은 물이 계속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나가버려서 효율이 그러니까 실제로 델타 t 가 작은 상태로 물이 나가거든요 근데 간헐적 난방 매 시간마다 특정한 물의 양을 집어넣고 계속 흘리게 되면 특정한 양의 물을 넣고 기다리면 여기에 갇혀있는 뜨거운 물이 식을 때까지 열 교환이 최대한 많이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일정한 양의 물을 집어넣고 또 다음 시간에 일정한 양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집어넣는다 간헐적으로 뜨거운 물을 넣는다 해서 이걸 간헐적 난방이라고 부를 수 있구요 이렇게 했을 때 열 교환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간헐적 난방을 실행하기 전에는 난방비가 한 겨울 1월 달에 보통 난방비만 한 20만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난방수를 거의 뭐 100톤에서 150톤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간헐적 난방 매 시간마다 특정한 시간 동안 난방수를 유입하고 차단 그 다음에 또 난방수를 유입하고 차단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피크 시즌에 사용하는 난방수는 대략 30톤에서 40톤 30톤 정도 씁니다 하루에 1톤 정도 쓰구요 아주 추울 때 그러면 한 달 난방비가 저희가 보니까 3만원 3만원에서 4만원 넘지 않습니다 겨울에 3만원 4만원 정도 저희가 난방비 쓴다는 얘기는 거의 저희 뭐 지인의 말에 의하면 무슨 에스키모냐 저희가 물론 약간 춥게 사는 경향이 있지만 아주 효율적인 난방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낮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에는 3분씩 그 간헐적 난방을 하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는 6분씩 간헐적 난방을 합니다 그때 유지하는 온도가 몇 도냐 보통 23도 24도 좀 낮으면 22도 22도도 잘 안옵니다 23도에서 24도 23도 4도가 저희가 이제 가장 편안하게 저희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온도여서 그 정도 온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헐적 난방에 대한 개괄적인 이제까지 개괄적인 개념을 설명 드렸구요 기본적으로 그냥 뜨거운 물을 집안에 놔뒀다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리고 그 다음 다음 일정한 시간에 뜨거운 물 또 받았다가 식을 때까지 놔뒀다 버리고 자 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누군가 하고 있으면 집에 열교환이 충분히 일어나고 델타 T 출수관과 입수관 입수관과 출수관의 온도차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량계가 있을 경우에는 뭐 크게 고민을 안해도 되겠죠 유량 아 열량계 죄송합니다 열량계의 경우에는 크게 고민 안하고 막 틀어도 되지만 열교환의 효율은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량계의 경우에도 간헐적 난방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유량계의 경우에 쭉 효과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집이 어떻게 효과를 받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